안녕하세요. 제주농부 유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당근농장에서 제주 유기농 당근 주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석이로, 착즙기로 오늘 유기농 당근 주스를 만들건데요. 일단 저온조장고 가서 유기농 당근 꺼내고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기농 당근이 보관되어 있는 저온조장고입니다. 당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고 좀 더 좋아할까요? 당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